어 일단 저희가 9시 13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음 그래도 좀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재중네 연원님 저 이번주에 자취 시작하는데 의외로 1인 가구 필수템인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어 자취 시작한 필수템 음 필수템이면 일단 그거 있잖아요 그 거실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 그 사이드 테이블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어 어느 때는 의자도 되고 테이블도 되고 서랍도 되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요즘에 정말 만능 만능 테이블이라고 하죠 공간 아무리 아무리 아무래도 그 자취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협소한 장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만능 가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키망님 당근마켓으로 운동화 팔았는데 내일 거래자분과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 팔아보는 거라 내일 만남이 은근 떨리는 거 있죠 저 잘하고 올게요 어 당근마켓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음 직거래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음 직거래를 하실 때는 보통 이제 물건 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되게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되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좋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되게 살짝 어이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일단 직거래 하실 때는 음 이왕 뭐 당근에서 진짜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막 어디 막 무슨 차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디 여기 뭐 기스가 났네 뭐가 스크래치가 있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면은 그냥 팔지 마세요 거기서 또 아마 흥정을 하실 거예요 직거래 하실 때 예 흥정 하지 마세요 당근마켓에 올리는 거 솔직히 얼마나 저렴하게 올리는 건데 그거마저 직접 사람 눈을 맞대고 흥정을 하면 조금 약간 그렇죠 약간 보통 채팅으로 시작할 때 아 좀 애누리즘 더 해줄 수 없나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 애누리 해줬잖아 근데 왜 직접 보고 또 깎아달라고 그래 그리고 기스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거기서 예 더 깎지 마세요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잠깐만 우리 하나만 좀 몇 개 더 읽자 어 좀 아쉽다 그죠 효진이 왔어요님 재중호스트님과 헤어지기 싫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너무 쓸쓸하단 말이에요 재중님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 참 이게 전 사실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좋아요 우리 감독님들 또 시간제 또 예 시간제로 우리 또 이렇게 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재중씨 1분만 더 1분만 더 10분만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빨리 들어가 봤자 뭐해 그치? 할 것도 없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베이비피그님 저는 내일 미용실 가야 돼요 이틀 전에 파마를 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리를 풀러갑니다 무슨 머리를 내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재중오빤 제 기분 이해 못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아무 머리나 소화하지 않고요 그러지 못해요 저도 아무 머리나 다 소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재중씨 그 군대 있을 때 짧은 머리도 되게 잘 어울렸잖아요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네 저는 이 머리 그리고 짧은 머리 그것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애매해 막 장발도 솔직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좀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 잘 어울리는 이목구비가 아니야 하물며 약간 그 막 눈 빡! 약간 코 빡!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다 잘 어울릴 텐데 아쉽습니다 많이 그치 머리가 안 어울리면 사실 되게 그 그 한 주 한 1, 2주 정도가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쵸? 네 자신감이 떨어질 바에는 돈을 드리더라도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게 저는 어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가시네요 어 김하선님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지난 일주일 너무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더니 와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든 거 있죠 역시 무슨 일이든 미루면 배로 힘든 거 같아요 오빠도 청소 미루지 말고 설거지 미루지 말고 분리수거도 미루지 말아요 말 안 해도 잘하시겠지만 어떻게 알았지? 전 미루지 않아요 예 전 정말 잘합니다 제가 압니다 저는 절 압니다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부모님이 예 정말 저를 귀찮아하세요 왜냐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최근에 제발 여기 위에다가 뭐 이 물건 같은 거 올리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청소 팁을 해드릴게요 그 혼자 사는 분들 특히 그리고 음 짐이 많으신 분들 테이블은요 어 그때그때 무언가 할 게 생겼을 때만 올리는 공간이지 그냥 짐을 올려놓는 창고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구 위에 뭐가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그 물건들 그럼 어떻게 솔직히 그 물건들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당근으로 파세요 버리시던가 버리시던가 애눌이 많이 하시고 아니면 정말 필요 없으시다 하면은 그냥 나눔 공짜 나눔 하세요 그렇게 파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사할 때 나중에 그게 다 청소 거리거든요 진짜 어 일단 오늘 사연 이렇게 받아봤는데 하나만 제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만 오세요 고객님 님 퇴근하자마자 동네 청년 들으러 달려왔어요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일도 많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오빠가 말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아요 김재중이 내 피로회복제다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게 사실 최고의 목적이었거든요 우리 동네 청년의 목적 월요일날 우리 동네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조직원분들 월요일날에 그 스트레스 조금이라도 좀 나눌 수 있고 풀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야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스트레스 막 이렇게 날려버린다 피로회복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정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월요일날 이렇게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매주 매주 월요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오바가 됐어요 김재중의 동네 청년 이제는 저희가 진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항상 매주 월요일날 또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방송하는 날짜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재방송도 보실 수 있으면 또 봐주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여러가지 사연들 많이 생기시면 그 이야기들 저희 동네 사람들과 같이 나눠보아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멜로망스 동화입니다 오늘 끝나고요 수요일 밤 11시에 재방송입니다 밤 11시예요 여러분들 밤 11시에 잠 안오고 조금 외로울 때 저희 재방으로 다시 만나는 시간도 있으니까 꼭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까지는요 저 동네 청년 김재중이었고요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